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촌 새언니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그런 똑디 신우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집안 어른들의 그지같은 꼰떼질에 개 빡쳐가지고 비온 선언한 신우이 팩트폭격으로 모조리 하나하나 박살내는데 야 이건 뭐 완전 무적이네 무적 다 죽어 원제 결혼을 안한다는 사촌 신우이가 너무 부럽습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신우이가 정확히는 사촌입니다. 남편 둘째 큰아버지의 딸 그럼 남편은 아버지는 한 셋째 정도 되겠네요. 얘가 집안 어른들 보는 앞에서 비온 선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바로 옆에서 생 라이브로 다 봤거든요. 근데 이야 제가 말이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자도 아니고 같은 여자한테 반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고 멋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시댁 친척들 다 포함해서요. 되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집안입니다. 제일 위로는 시할머니부터 아래로는 저희 시아버지 형제들까지 전부 다 그래요.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이번 저희 시할머니 생신 때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올해로 딱 33살이 된 시누이한테 아이고 야 너너 인마 왜 시집을 안가냐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대놓고 구박질을 해댄거에요. 솔직히 요즘 여자 나이 33살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눈에는 그냥 노처녀로 보였나 봅니다. 뭐 전에도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오긴 했어요. 너 시집 안가냐 이렇게 근데 정도가 좀 덜했고 또 시누이도 아우 나는 결혼 안해요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말이죠. 아니 듣기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는 법인데 지금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게다가 특히나 이날은 아예 사람을 잡아먹을 작정이라도 했나봐요. 막 돌아가면서 야 너너 인마 아직도 남자가 없냐? 그래가지고 시집 언제 가겠냐? 널 그러다가 혼자 늙어 죽는다? 너 혹시 뭐 우리 모르를 하자라도 있냐? 등등등 이런 거지같은 잔소리를 해대는 아니 악담을 대놓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옆에 있는 나도 열받는데 당사자는 오죽했겠냐고. 여하튼 이렇게 거기 있던 모든 어른들이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난 뒤에 저는 그래 이제 한바퀴 돌았으니까 끝났겠구나 했거든요. 그랬는데 맨 처음 뭐라고 했던 큰아버님이 또 아니 그래 어? 그래가지고 너는 지금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어? 이러면서 엄청 답답해했고 바로 이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조용히 뜯고만 했던 시누이가 드디어 터져버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좋게 30분 정도는 잔소리를 들었어요. 큰아버님 또 저희 시부모님 또 기타 삼촌 고모 등등 시누이 본인의 부모님도 동조를 하며 다들 한마디씩 한거죠. 진짜 엄청나게 화를 하면서 다들 시끄러워. 나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건데 왜 늘 참견이야 자꾸? 이러는 거야. 너무나 큰 목소리에 우리들 모두 갖다 얼어버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시누이가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란 어른들이 뭐? 너 방금 뭐라고 했냐? 결혼 안 한다고? 아니 왜 안 해? 이렇게 물었더니 본인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는데요. 저요 이거 듣다가 부러워 쓰러질 뻔했습니다. 미쳐버리겠더라고. 네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나는 왜 이딴 그지같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러고 사는 건가? 신세 안 타나고 여러분들한테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글 쓰는 거예요. 맞아요. 개 찌질하죠. 아무튼 그래요. 언 벙벙이 하는 어른들을 향해 시누이가 말하길 아니 뭐야 다들 미쳤어요? 내가 그딴 걸 왜 해? 비록 작지만 대출 하나 없이 나 혼자 평생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또 직장도 그래 세금 떼고 매달 300 가까이 버는데 공기업이에요? 나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 내 조상 내 가족이 먹는 음식도 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제사 시작 직전에 오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미쳤다고 남의 집에 들어가 남의 조상 음식을 차리냐고 아니 말이야 말은 말이지 내가 만약 그걸 하게 되면 이거 배신 아닌가? 괘씸해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나 용서해 주겠냐고 바로 벼락 떨어지지 안 그래요? 게다가 결혼하고 아이라도 낳으면 이거 어쩌고 할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대신 키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야 큰아빠나 고모나 삼촌들이 대신 내 아이 키워줄 거야? 조카도 손주도 가끔 봐야 이쁜 거지 어디 그게 말천 없이 꽤 되겠냐고요 어? 밉다고 나 몰래 구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게다가 집안 청소도 그래 아니 내가 쓰는 내 방 청소도 하기 싫은데 남의 집안 청소를 하라고? 나는 그런 거 절대 주고도 못해 또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 만드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가지고 돈 주고 사 먹는 사람한테 결혼을 하라니 다들 미친 거야? 등등등 막 열면을 토하는데 아 물론 이때 어른들도 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말이야 나이가 찼으면 결혼을 해야지 이러면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한마디씩 했지만 이건 뭐 씨알도 안 막혀요 진짜였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신호이가 순간 이러고 웃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우는 얼굴과 말투로 결정타를 날렸죠 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지금도 봐봐요 어린 게 어른 하는 말 거역하고 대든다고 이렇게 사람 하나 둘러싸고 잡아먹을 때 소리치고 있잖아 아 물론 그래도 여기 내 친가니까 나도 대둘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결혼하면 그쪽 집안에서 이렇게 나오면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대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라도 꺼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 안 그래? 어때요? 큰엄마랑 작은엄마랑 이거 할 수 있어요? 고모는 어때? 고모 시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럼 우리 엄마는? 못하지? 그래 못하지 왜? 그런 거 해봤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랑 오지게 싸우기밖에 더해? 그래 나도 그래 분명 못할 거야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딴 그지 같은 인생 죽어도 안 살 거야 딱 이랬더니 어른들이요 이렇게 헛기침만 하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자 조용히 어른들을 빤히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이고 있던 시누이가 드디어 막 탈을 날립니다 어때요? 이제 알겠죠? 내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이딴 소리 할 거면 내가 방금 말한 거 나 대신 다 해줄 수 있는 사람만 말하라고 오케이? 이러는데 와 진짜 이 순간 저도 모르게 고백할 뻔 했다니까요 사랑한다고 솔직히 우리가 사촌관계인 만큼 정말 가끔씩 보는 게 전부지만 항상 그래서 늘 당당하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이 정도로 강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쎄 무적이야 사실 평소 좀 차가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딱히 친하게 지내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또 새언니라고 저 대신 저희 남편한테 싫은 소리도 좀 해주고 또 조카도 이뻐 해주니까 뭐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도 속으로는 되게 좋아하긴 했죠 여하튼 시노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래 나보다 어린 시노이도 이걸 알고 있는데 나는 왜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러고 사나 하는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 물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내 새끼 보물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왜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뭐 그렇다고 이혼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당당한 시노이가 너무 부러워서요 저 똑디 당당함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만약 정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절대 죽어도 결혼 안 할 거야 아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하나 신호이가 저 말을 하던 중에 중간에 저희 시동생이 껴들었어요 야 너 그게 뭔 소리야 그래도 결혼하면 우리 형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때 시노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작은 오빠 그거는 땡땡이 오빠가 잘나서가 아니고 새언니가 그냥 참아주니까 잘 사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땐 저희 시어머니도 한마디 했거든요 아니 땡땡아 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얘가요 앉아요 아니 작은 엄마 솔직히 말해서 새언니가 땡땡이 오빠보다 우리 집에 훨씬 더 잘하는 거 맞잖아요 새언니처럼 착한 며느리가 세상에 어땠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눈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어우 내 속이 다 시원한 거야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이 대폭풍이 지나간 뒤에 나중에 시노이가 저한테 살짝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언니 아까 제가 조카도 밉다라고 했던 거 이거는 그러니까 내 주장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나온 말이지 절대 우리 꽁꽁이를 두고 한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언니 이러면서 쌩끗 웃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웃었죠 그리고 아니에요 괜찮아 아가씨 솔직히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지만 그런 엄마인 나도 가끔 미울 때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댓글 1번 어? 그래도 어른들은 걱정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냐고 완전 싸가지 없네 그리고 이걸 부럽다는 쓴이도 그닥 둘 다 그지 같아 댓글 1번 바로 니들 같은 것들 때문에 결혼이 싫다는 거다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래 이 나라의 많은 며느리들이 실제로 저렇게 살아 남편 식구들 뒤지닥거리나 하는 무급 종년의 삶 법문에 나오는 저 큰엄마 작은엄마 본인엄마 아무도 대꾸를 못하잖아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안 그래? 2번 그래요 저런 시누이라도 있으면 비록 사촌이지만 쓴이도 시댁에 갈 때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사이드가 나오려나 이렇게 말이죠 끌 끌 끌 끌 끌 3번 야 저 정도는 저 정도 집안이면 솔직히 괜찮은 거 아닌가 나중에 나이 한 50, 60대면 충분히 행복해질 것 같은데 대답글 퍽이나 행복하겠다 옳은 소리를 해도 되더니 어쩌니 개소리 해대면 면박을 주는데 그것도 핏줄이니까 겨우 이 정도지 마냥 며느리이다 아마 난리 났을 거야 여자 잘못 들어왔다고 게다가 결혼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 선택인데 왜 참견이야 지들이 대신 살아줄 거야 어쩔 거야 뭐? 50, 60 행복하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명절이 싫은 이유가 또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명절은 아니고 할머니 생신이었지만 어쨌든 어른들은 자기들은 걱정을 한답시고 얘기를 해요 너 올해 공부 좀 했냐? 대학 잘 들어갈 수 있냐? 재수 잘 돼가냐? 결혼 언제 하냐? 취집했냐? 아니 취업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저번에 그런 사연 한 번 있었죠 너로 이마 왜 아직도 취직을 못해가지고 이마 엄마 아빠 등골 뽑아먹고 그러냐 이렇게 잔소리를 했지만 그 뒤에 바로 돈을 300인가 500인가 줬다는 그 큰아버지 그렇죠 잔소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심이 담기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에 꼰대질이 아니고 진정한 어른의 조언이 되는 거지 이... 아이고 참...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하슬 거지 같다 이런 소리 하고 싶으면 뭐 슈퍼챗 그런 거 한 돈 만원씩 쏘면서 하란 말이야 그럼 제가 납작 엎드려 빕니다 기어요 기는 거 보고 싶은 분들은 팍팍 싸주세요 그럼... 음... ... 감사합니다.